네, 전경련이 엊그제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4대 그룹이 재가입을 했죠. 현 정부 들어서 다시금 몸집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까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분인데요.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회장 직무대행 자리를 내려놓으셨는데 후련하십니까? 가볍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습니까? 마음이 특히 가볍습니다. 그래요? 특히 마지막 한 두 달 동안 걱정이 많고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사실 사대그룹 문제만 해도 저는 저한테는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대그룹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가 문제가 아니고 정경련을 어떻게 좋은 말하자면 물건으로 만들어서 회원사들이나 또 아니면 그야말로 정경련 입장에서는 고객들이죠. 기업들이 찾는 그런 정경련을 만들 것인가가 주된 과제였는데 계속해서 시중의 관심은 사대그룹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마치 제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처럼 돼버려서 결국은 그쪽으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고문님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상임 선대위원장까지 지내셨고 누구나 다 아주 요직에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갑자기 정경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혹시 그 비하인드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비하인드라는 게 이제 우선 제가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후보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 되도록 하여간 전 공직은 맞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정경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회장단 일부 기업인들이죠.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의회였습니다. 맡아달라고? 의회였는데 따지고 보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 의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제가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인들하고의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기업인들은 많이 압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기업인들도 이제 제 스타일이나 일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저한테는 의회 말하자면 한 번씩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당이 됐든 학교가 됐든 또 아니면 정부가 됐든 좀 상황이 안 좋고 급할 때는 저한테 이렇게 역할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일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건 제가 오래 하면 욕먹을 일이고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떡하면 어찌 보면 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고문님이 스스로 아까 임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설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경련을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의 유일한 원포인트 임무라 이렇게 설정했다는 건가요? 이 개혁의 방향을 이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경련이. 회장단한테? 네. 그 기업인들한테. 나중에 들어갔어도 사실 한 분 한 분을 자꾸 다 회장단이라든가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경련이 시대의 흐름을 놓쳤다. 그럼 그 시대의 흐름을 바로 잡고 또 앞서가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가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돼서 동의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아 그래요? 그런데 가실 때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대통령한테 대통령하고는 일체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상의를 안 했습니까? 나중에 마칠 때쯤 돼서 거기 가서도 정상회담을 줄곧 같이 갔었는데 3월에 한일정상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한미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다 갔었는데 갔어도 당시에 재계협력회의를 하면 그거 자체만 이야기를 했지 제가 정경련에 왜 갔는지 어떻게 해서 갔는지 또 그다음에 못을 위해서 갔는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간에서는 고무님이 선대위원장을 지내셨던 그 전력 때문에 고무님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현 정부가 강하게 지금 당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억측입니까? 충분히 그런 해석이나 짐작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만일에 간다면 만일 그랬다면 대통령께서 물었겠죠. 무엇을 원하느냐. 왜냐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주 맹세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3월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고무님들이 같이 갔잖아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 게이단 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한일 미래의 기금을 같이 조성하게 합의를 했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보조를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밀한 싸인 교환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따로 붙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미래 파트너식 기금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가 주고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경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동안의 한일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도 또 불구하고 있을 때도 우리 개별 기업들은 정말 알게 모르게 일본 기업들하고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사적인 자원에서의 금융소합까지 서로 협약을 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국 가게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자라고 하니까 정경연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했는데 애를 먹은 게 지금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입장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요? 안 와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 많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경연이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물국에서 들었던 궁금증이 삼성경제연구소도 있고 LG경제연구소도 있고 현대경제연구소도 있고 웬만한 재벌기업 부설연구소 다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옥상공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게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정도만 돼도 자체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삼성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들 혼자서 그렇게 가서 정보 취합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전체가 이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대기업도 그 속에서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 법안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환경이 굉장히 급속히 변하고 각국의 입장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취합해서 분석 가공해서 회원사에게 줄 뿐만 아니라 회원사들끼리 대책도 해보고 정부의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외국 정부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하고 하는 집합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싱크탱크형으로 가는데 단순히 싱크탱크형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미국같이 자유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잘 말하자면 그 이념이 잘 퍼져 있는 데는 괜찮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반기업적 정서도 굉장히 강하니까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합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싱크탱크로 가는데 경제단체로서의 그 기능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싱크탱크형 경제단체 이렇게 저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세간의 모든 어떤 전망 내지 우려의 포인트는 정경유착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정경유착 내지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우선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경유착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국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는 한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든지 권한을 이용해서 서로 편의를 적응하거나 이렇게 그게 다 스폰서 검사고 그것부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경유 입장에서는 바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윤리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경유 회장단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이 회장단이 이때까지 가장 지난번 미르케이 사태 같은 것도 문제가 회장단도 기업인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있으면 이게 정부의 요구에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로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이 자꾸 정부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물론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다 하면서도 과도한 정부의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정하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이 문제 이전에 그 전부터 계속 정경련이라는 게 제기됐던 문제제기는 경총도 있고 대한상의도 있고 무역협회도 있는데 정경련이 굳이 있을 이유가 뭐냐. 그것도 역시 좀 다른 게요. 경총은 예를 들면 노사관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경련 기능을 거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워낙에 심각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사안이 노사관계에 집중이 돼서 경제단체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요. 상공회의소는 멤버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고 지방단체까지 다 있다 보니까 집합적인 결정이나 어떤 대안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결국은 정경련은 재벌들의 재벌들을 위한 단체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기업도 우리 사회의 소비자와 국민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국민이나 소비자의 제대로 지지를 못 받거나 인정을 못 받는 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ESG라든가 사회적 기여를 앞서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결국 이제 뭔가 하면 어느 정도 물론 중소기업도 살고 다 해야 되겠지만 대기업이 우선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정관 바꾸면서 그것도 다 넣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나 중소기업의 상생. 최대 관심사는 삼성이었잖아요. 혹시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이재용 회장을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 복귀를 혹시 설득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만났죠. 그리고 복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용 회장은 뭐라고 하던 거예요? 이재용 회장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심 내지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진짜 미르케이 사태 같은 것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정부가 거래를 또 이 통로를 통해서 요청이 어떻게 하냐고 이런 겁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방어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냐. 기본적으로 경제단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건 맞다. 그러나 이런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회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준법감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해가지고 제가 설득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 회의에 나가가지고 제가 설명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그거 자체가 알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 접촉이 안 됐습니까? 접촉 자체를 저희들이 안 했죠.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서류만 공식적으로 문건만 오고 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심각한 논의들이 안 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마음을 되게 졸였는데 아마 이재용 회장께서도 같이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는 입장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삼성 계열수의 삼성증권은 이사회에서 정경유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것들 윤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제도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런 것을 보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으로 남으셨잖아요. 왜 남으셨습니까? 우선 지금 새 집행부에 제가 설명해 줄 게 많습니다. 인수인계 기관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수인계 기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배경 설명이나 또 그다음에 그와 관계된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정립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적으로 좀 만져보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의 지금 우리 경제 관련 교양 과목 같은 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대학 총장들이나 그다음에 교수들을 좀 설득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늘려서 우리 사회의 시장 경제에 대한 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과목이 들어가면 한 과목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문제들은 제가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무튼 그럼 고문 역할 말고 다른 어떤 일도 앞으로 변경하실 계획인 거죠? 환경협 틀을 벗어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미 사랑의 열매를 맡고 있고요. 그것도 정경연하고 무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실 분들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 바로 드리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일각에서 우리 고문님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별 차원에서 의원들께서 아니면 당과 관계되신 분들이 그거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거 해 가지고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 좀 봐줘라. 제발. 요청이 있긴 있었군요. 요청이 아니라 지금 요청할 단계가 아니죠. 그냥 개인 의견으로. 당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농담하고 있는 농담삼아 제가 그리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거 하신 분들 봐라. 지금 전부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떻게 됐냐. 날 좀 봐줘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직무대행 끝났으니까 이 일 좀 해 주십시오. 요청한 건 없었고요.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아쉬운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